아 시원해. 여긴 천국인가?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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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기세, 정기세. 어머, 얘가 지금 몇 월인데 지금 벌써부터 그 에어컨을 키고 있어? 엄마, 우리도 이제 에어컨 좀 키자. 아이고, 지금 6월인데 누가 에어컨을 켜? 7월 되면 그때 켜줄게. 엄마, 지금 7월 중순이야. 아니 벌써 7월 중순이야? 지금 빠르게 너무 촌 빠르네. 그럼 이제 우리 에어컨 틀어도 되지. 아 왜? 아 나 덥단 말이야. 진짜 짠순이 entma. 너, 너 Pakistan? 너, 뭐? 너 뭐라고 했냐? 짠순이? 아니, 그 그게 아니고! 또! 웃어. 일부 anchement 보기 좋아. 아니 그리고 네가 뭐 전기세 내 거야 안 내 거야? 그러니까 덥다 덥다 하니까 그렇게 더운 거야.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휴 오늘 시원하다 이러면 얼마나 시원한데? 너가 오빠 좀 봐봐. 가만히 누워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시원해? 오빠! 오빠 왜 그러고 있어? 오빠 이게 무슨 일이야? 일어나 봐. 앗 뜨거. 아 뭐야? 몸이 익었어. 에어컨. 뭐라고? 에어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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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엄마! 에어컨 빨리 들어야 될 것 같아! 오빠 일어나 죽겠어! 정신 사라. 그게 뭔 소리야! 사람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아! 어떡해 엄마! 오빠 죽었어! 죽었네! 어!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쉽게 죽네! 어어 어떡해! 가만히 있어보자! 시제 치우는 방법 하마? 내가? 난 모르겠는데! 나.. 나도 모르지! 난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거 어떡하지? 우선은! 그러니까 걸리적 거리니까! 쇼파 밑으로 넣어봐! 내가? 응 넣어가! 실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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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! 이거 깔끔하게 집어넣고 있어봐! 엄마가 마트 좀 갔다 올게! 어? 마트? 어 알겠어! 난 좀 있어! 네! 엄마 같이! 하지마! 그러면은! 에어컨! 네! 에어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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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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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을 잡았다! 일을 잡았다! 에어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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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마트 간 거 아니었어? 내가 너 이렇게 엄마 가면은? 볼 줄 알고 창문으로 너 다 지켜보고 있었어! 그.. 그렇게까지 할 일이야? 그치! 그럼 니가 이거 낼 거야? 전기세 낼 거야? 아..아..아니.. 그건 아니고.. 아무튼 엄마는 이거.. 너 안내겠어! 이거를! 엄마가 이거 가지고 리모컨 가지고 마트 갔다 올 테니까! 너 양전히 있어봐! 근데 엄마! 마트 왜 가는데? 삽을! 삽을 왜 사는데? 에어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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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엄마 된장찌개 두마트 하러 갔다 오니까? 양전히 있어! 알았지? 알겠어~! 이건 압수요! 어 걔 내가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만 기억해? 너도? 알겠다 얘 죽었지? 갔다 올게 리모컨도 뺏기고 에어컨도 못 들고 어떡하지? 아 그래! 리모컨을 빌리면 되겠다! 여보세요 미나야 어 나리야 어 다름이 아니라 혹시 리모컨 좀 빌려줄 수 있어? 어 그래 아 진짜 고마워 하 미나가 오면 엄청 시원하겠지 어 벌써 왔나? 실례하겠습니다 아 미나야 고마워 오늘 너 덕분에 살겠다 아 나리야 근데 너네 오빠 왜 그래 신경 쓰지마 그것보다 리모컨은? 얘 여기 아 고마워 근데 이거 TV 리모컨 아니야? 너가 리모컨 가져다 달라며 어 내가 말한 건 에어컨 리모컨이었는데? 어떡하지? 미안 미안 미안해 아니야 미나야 니 잘못이 아니야 그럼 어쩔 수 없지 우리 시원하게 있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흠 우리 아 에어컨 없이 시원하게 있을 수 있는 법이 없을까? 흠 아 내가 왜 큰 생각을 못했지? 시원한 곳으로 가면 되잖아 어 도서관이나 은행 카페 같은 거 말이야 아 그그그 그렇네 거기는 에어컨을 항상 켜두니까 맞아 우리 그럼 준비해서 나가보자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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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아프리카야 날씨가 이래도 되는 건가? 흠 그그그러니깐 말이야 나 올 때까지는 이렇게까지 덥진 않았는데 흠 그근데 혹시 나리야 집에 선풍기 없어? 그거라도 있으면 좀 시원해질 것 같긴 한데 흠 아 그래 선풍기가 있었지 흠 이제 좀 낫다 근데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그그런 것 같기도 하고 흠 흠 흠 흠 흠 흠 나도 나리야 어? 왜 오빠가 난 별로 다가워 흠 신경쓰기마 엄마가 이따가 삽사와서 묻는다고 했어 흠 흠 흠 다행이다 흠 흠 흠 흠 근데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방법은 없나? 흠 흠 흠 그래 그거야 흠 흠 흠 흠 흠 흠 근데 나리야 흠 흠 이렇게 해도 될까? 흠 뭐가? 흠 이렇게 하면 흠 너희 엄마가 너를 흠 통째로 냉동실에 넣을 것 같은데 냉동실? 냉동실? 신나리 너? 엄마 죄송해요 한 번만 봐주세요 흠 흠 흠 흠 어? 어? 안 돼! 안 돼! 아! 안 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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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 smok 흠 이렇게 있지 말고 나리야 흠 네? 우리 엄마가 알려준 비법 stroke crimin 그게 뭔데? 아? 따라 해봐 이고 이렇게.. 누워서 뭐? 두어서?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굴러 그럼 시원해지는 꽃 맞아? 응 한 번 해봐 그럼 시원해지고 있는 꽃 맞나? 그래서 그럼 엄마 왔다 아우 저걸아 아니 잠깐만 아우 근데 두부값이 요새 왜 이렇게 비싸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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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야 나리야 나리야 정신 좀 차려봐 우리야야 어 그래 엄마 엄마 여깄어 여깄어 너 왜그래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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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럭스 탈이 있어 뭔데 뭔데 엄마가 다 들어줄다니까 얘기 좀 해봐 에어컨 에어컨은 가만히 있어 근데 한 놈 두 놈 세 놈 소파가 세 명이 들어가기엔 넘어져던데 소파 사러 가야겠다 이렇게 하 형 그저 그런 거 그저 그저 서 그저 그저 그저